Q. 흑미를 잇는 중 Q. 흑미를 잇는 중 Q. 흑미를 잇는 중 Q. 흑미를 잇는 중 우와! 열린다! 바람이 불어요! 꽃이 안 보이네요... 괜찮겠죠? Q. 흑미를 잇는 중 해세된 상태였으니 다른 길보다 안전하겠지 Q. 흑미를 잇는 중 Q. 흑미를 잇는 중 Q. 흑미를 잇는 중 Q. 흑미를 잇는 중 왜요? 뭐가 있어요? 아니야 아무것도 이따가다 아하! 으흑, 으흑! 으흑! 으흑, 합히! 으흑! 위험했어 릴리, 잘 따라오고 있지? 조금만 천천히 가면 안 돼요? 으악! 저게 뭐야! 조심해요! 잠시만요... 음... 잠시 후... 한 명은 거 맞지 않나요? 아...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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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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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디셀이 과부하 상태예요. 드론도 불안정하고요. 이제 오버차치는 무리인 거야? 아마 한두 번이 한계일 거예요. 좀 아껴둘 좀 아껴둘 필요가 있겠소. 아껴둘 좀 아껴둘. 아껴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